오늘 제가 한 11월 말부터 도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뉴스가 벌써 그게 좀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금 확보 개인이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현금을 미리 2년 전부터 지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전쟁터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현금을 확보한 게 아니고 확보했던 현금이 모자란 겁니다 그랬던 현금이 모자라서 파장이 심각한데 지금 대기업의 20%가 지금 사실상 구도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30%가 줄고 있고 여기에 이제는 대출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시다시피 회사들이 어디냐 삼성 SK CJ로서 지금 현금 확보 사흘 걸어서 팔 수 있는 것들은 주력 상품이 아닌 것들은 헐값이 모자네 지금 현금만 주면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, 이마트, 한진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뭐 투자 투기하시는 방송에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인데 IF 때보다 지금 형편이 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롯데쇼핑이 팔려고 하는 알짜 자산을 알려드릴게요 롯데마트, 고향, 중산점 여기는 리츠 펀드를 만들었는데 돈이 모자라요 지금 5조 원 했는데요 롯데마트, 웅산점, 롯데슈퍼, 대전 운영점 다 알짜들, 롯데슈퍼, 신가 10곳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거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롯데백한이 소유한 분당 물류센터, 알짜 자산들 다 내놨습니다 롯데, 시내어, 홍대, 합정점 청주, 영플라장 LK, 부산, 광복점 이거 뭐 몇백억씩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팔리죠 이마트, 분천, 중동, 알짜위, 서울, 명일 성수, 광명, 이수, 폐점 다 하고 불황 때문에 몇백억이면 사요 보이시는 거 CJ, 현금확보 삼성생님이 다 팔고 있어요 다 쏘카, 지분위공원에 다 판매하고 있고 SK 지금 어느 정도 비류냐 그러면 한국 기업 재무건정성이 지금 GDP 대비 기업이 124%입니다 외환위기 때가 113%예요 금융위기 때가 99.6% 지금 얼마? 124.1%입니다 외상거래액이 외환위기보다 높다고 지금 대출 외상거래금액이 외환위기에 113% 글로벌 금융위기 99.6%는 지금 124%입니다 이번에 유가가 150%를 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가자지고 침공하게 되고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중동, 석유니, 물륜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 재무건정성이요 I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 사항이 지금 정부 지원으로 지금 최근 3년에서 5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정부부터 파산할 거라고 이 정부 지금 공무원들 월급 못 주고 있죠 오늘 강원도 8천억 얘기 나왔어요 강원도도 조만간에 손 들까 안 들까 내후년이면 손 듭니다 강원도 대구, 부산 다 파멸이에요 파산이에요 지방 2, 3년만 지나면 다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도산들 본격적입니다 겨울 들어가면서 다 자르고 그것도 안 되면 다 도산하는 거예요 세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기업이 망하고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정부도 이게 지방정부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방공기업들을 다 매각을 해요 기업이 똑같다고 중앙정부 부처에 넘어가면 지금 한전위공을 다 민영화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니까요 다 채권이니 다 그 돈으로 발행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지금 그리고 채권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대기업 채권이고 뭐하네 회사체 금리가 뛰고 10%대라고 해도 다 뭐 사? 은행 채권 다 삽니다 말로 한 대로 은행이 40조 5회부터 발행하는데 채권시장 지금 난리잖아요 구금리 안정화 7, 8% 나오면 앞으로 이제 지지부진 할 텐데 전쟁이 다 끝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제가 이게 걱정 사회 문제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 칼부린 사건이 있었어요 외국처럼 웃지마 칼부린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라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집에 이제 처박혀 혼자 있는 애들인데 정신병자 애들인데 그 다음엔 정상적 지금 자산시장 붕괴되면 정상적인 애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정상적인 애들 기업 뭐 CEO였던 사람들 대학 교수였던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같은 이게 이제 사회 더 이게 더 충격이라고 병원 이사였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방화사건에 관련되고 이러면 지금 안 믿겨질 거예요 제 얘기가 방화사건 어린이 납치사건 이러네 그런 사건에 사회 정상적인 계급 상위계급 애들이 범죄에 연루가 돼요 외국에서도 외국에서 하층계급이 납치 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히키코모리 애들이 지금 하지마 불질루고 막 이런 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일 한국에서 좋은 게 뭐냐 카페는 뭐든 간에 핸드폰 놔두고 그러면 지갑 있던 뭐든 간에 놔두고 그러면 누가 안 훔쳐가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훔쳐가는 게 일상화되면은 다 벌금형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고 지금 구속 때려가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남의 물건 훔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법제도가 그냥 벌금 때리고 맙니다 100만 원 이하 뭐 그런 거 같고 왜 다 감옥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은 도둑질 왕국이에요 보물가에 조이스 한전 같은 여러분 한전이 희망퇴직을 받아 한전이 지금 희망퇴직을 이제 시작합니다 무자본 갭 투자 이거 사기꾼들만 지금 날뛰고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일 또 금리 또 오른데요 내일부터 또 가상금리 또 오른답니다 내일 또 올라 언제 내일 또 올라는데 또 오른데 지금 앞으로 이게 점점 뭐 국가 간에 지금 관세 전쟁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물가가 안 꺾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중 채무자 450만 명 600조 개인 말이 450만 명이죠 사실상 바젤3 제도에서 다중 채무자는 파상계층입니다 왜 DSR이 평균 60% 넘어요 나 이게 이번 겨울을 올겨울에 방화사건 따를까 내년 내년 겨울에 본격적으로 방화사건이 있을까 봤을 때 올겨울일까 분노 증오 범죄가 사회 분노 증오가 올겨울부터 시작될까 내년부터 시작될까 나는 그게 궁금해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올해 방화사건들 폭발할 것 같아요 내년에 시작할 것 같아요 방화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납치살해 사건이 있으면 어린아이 납치살해 사건 어른이고요 자영업 화재보험 타먹으려고 맞습니다 불질러버려요 왜 권리금 한품 못 받으니 산다는 사항이 없어 이게 다른 나라에서 순순이에요 화재 불질러버려요 우리가 축소되는 사회에 경제로 긴축 축소되는 걸 GDP가 마이너스로 가고 축소되는 사항을 겪어보질 않았다고 여기에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여기까지 이 바닥까지 쳐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폭증을 합니다 하층 계급들은 그냥 그게 희망 없는 삶이 그게 그거라 그냥 하루하루만 사는데 이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이면 막 미치려고 그래요 국민 세 달간 지금 많이 뛰어내린다니까 지금 을지로 하고 거기 지금 투신한 거 뉴스에 안 나와 법이 재정리돼서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젊은 청년들이 제가 볼 때 심장 이항이 나도 그러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은 그런 게 물가도 비싸고 정말 외롭거든요 이런 동호회 이런 데 안 나가면 그렇다고 동호회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만 그렇지 서로 막 그런 게 삭막하지 젊은 애들이 삭막한 데서 그런데 이게 중화동이나 이런 데 가면 중랑구 이런 데 가면 원룸에 제가 안정화에 대행을 하면 정말 뭐 한 진짜 돔을 만들려고 젊은 애들 그 밑에 중부시장이나 시장 옆에 원룸들 있잖아요 35만 원에 40만 원이니 원룸 막 25칸 30칸인데 엘리베이터도 정말 이러고 없거나 거기에 세평짜리에 딱 이렇게 해갖고 TV만 볼 수 있게끔 밥만 먹고 TV만 볼 수 있게끔 몸만 누이 어? 그런 20대 30대가 정말 많거든 서울 생활이 희망 얻고 해봤자 월급 뭐 250 받아서 200만 원 250만 원 받아서 보통 월세 내고 뭐 하고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그거 뭐 어? 한 돈 술 먹고 그러면 남는 돈이 없다고 젊은 애들 그런 게 너무 많아 서울에 정말 열악하고 아니면 좀 더 원룸에서 안 살고 싶으면 다 가구 주택인데 거기는 집이 약간 뭐 한 8평 10평 대신 대신에 오래됐지 집들이 앞에 동네도 우울하다고 가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어마어마하나요 지금 20, 30대는 어려워 그러다가 좀 안 좋으니까 우울증 오고 그러면 집에 터박히고 누구 가족도 없고 그러면 정말 막 그게 그 엄습하는 그런 게 엄청나다고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진짜 뭘 해도 막 그 위욕이 안 생겨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조금만 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 비슷하게 오면 아무런 그게 안 생겨요 다들 뭐 위축돼갖고 사람들이 보통으로 살아간다는 게 물가도 없고 아무도 보통의 8, 90%에 대해서 들러리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90년대하고 좀 다른 게 사람들이 위욕이 없어요 일단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아무도 연락할 사람도 없고 전화해갖고 만나기도 그렇고 돈도 없고 그런 거에 혹하는 게 이제 그런 한평짜리에서 부자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게 유튜브에서 그거 부자파리하는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보면은 악랄하고 아주 이제 짐승 같은 새끼들하고 같은 2, 30대들 착취하고 사기치는 거 보면은 정말 개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이제는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요즘에 그 개새끼들은 뭐예요 그거 뭐 유튜브에서 부동산 뭐 뭐하고 떠들던 그 개새끼들은 뭐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알도 못하고 아무런 그게 있는 게 없는 새끼들이 지금 떠들었던 거지 그걸 수백만 명이 추앙하고 저 다중 채무자가 됐으니 지금 450만 명이 부채가 1억 3천이에요 평균이 보통 그냥 2, 30대들 지금 부채가 2억이란 얘기야 미친 새끼들이지 그게 빚이 2억이라고 전세니 뭐니 대출받아갖고 영끌이니 뭐 저기 말이 2억이지 어 2억을 어떻게 아파 이 30대 새끼들이 평균 부채 2억이야 왜 거기 그거는 다중 채무자라는 게 2, 3천도 다중 채무자라 보통 지금 뭘 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뭘 했다면 평균 2억이에요 어